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학습 주제는 이 표현들은 모두 상대의 말에 대한 동의 표현인데요 뜻은 나도 그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표현으로 so do I 라는 표현입니다 뜻은 나도 그래 라는 뜻이구요 의미는 긍정문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형태를 보시면 일반 동사일 때 do로 대답합니다 자 활용 예문을 보시겠는데요 I like something spicy 나는 매운 거 좋아해 라고 상대가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동의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은 so do I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like 라는 동사가 긍정문 이면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 표현은 so do I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문을 더 보시겠는데요 I exercise 나는 운동해 everyday 매일 이때 exercise가 긍정문이면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 표현은 역시 so do I 가 되겠습니다 뜻은 나도 그래 라는 뜻이구요 이번에는 so am I 좀 전에 so do I 였는데 이번 표현은 so am I 가 되겠습니다 뜻은 나도 그래 의미는 긍정문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고요 형태는 비동사일 때 m 으로 대답합니다 예문을 보시겠는데요 She is smart 그녀는 똑똑해 여기에서 is 라는 동사가 긍정문이면서 비동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의 표현은 so am I 가 되겠습니다 뜻은 나도 그래 이고요 긍정문이면서 비동사일 때는 so do I 가 아니라 so am I 라는 동의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문을 계속 보시겠는데요 I am glad to see you I am glad 나는 기뻐 반가워 to see you 너를 만나서 즉 만나서 반가워 라는 뜻입니다 이때 m 이 긍정문이면서 비동사이기 때문에 동의의 표현은 so am I 라는 표현을 쓰구요 뜻은 나도 그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neither do I 라는 표현입니다 뜻은 나도 그래 의미는 부정문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데요 형태는 일반 동사일 때 do 로 대답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I don't like spaghetti 자 이때 뜻은 나는 스파게티를 안 좋아해 라는 뜻입니다 don't like 부정문이면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의 표현은 neither do I 라는 표현을 쓰구요 뜻은 나도 그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계속 보시겠는데요 I don't drive fast 나는 빠르게 운전하지 않아 라는 뜻이구요 이때에도 don't drive 부정문의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동의의 표현은 neither do I 라는 표현을 씁니다 neither do I 나도 그래 이번에는 neither am I 라는 표현입니다 뜻은 나도 그래 의미는 부정문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구요 형태는 비동사일 때 m 으로 대답을 합니다 활용 예문 보시면 he is not angry 그는 화나지 않았어 이때 is not 이 부정문이면서 비동사이기 때문에 동의의 표현은 neither am I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문을 계속 보시겠는데요 I am not tired 나는 피곤하지 않아 이때 am not 이 부정문이면서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동의의 표현은 neither am I 라는 표현이구요 neither am I 나도 그래 나도 피곤하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 can I 라는 표현인데요 뜻은 나도 그래 의미는 긍정문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구요 형태는 조동사일 때에는 조동사로 대답합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는데요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can이 긍정문이면서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의의 표현은 so can I 라는 표현을 쓰구요 뜻은 나도 그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I can make 불고기 나는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때도 역시 can이 긍정문이면서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의의 표현은 so can I 가 되겠구요 뜻은 나도 그래 라는 뜻입니다 이번 표현은 neither can I 라는 표현인데요 뜻은 역시 나도 그래 라는 뜻이구요 의미는 부정문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형태는 조동사일 때 조동사로 대답을 하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I cannot drive a car 나는 운전을 못해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 can not이 부정문이면서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의의 표현은 neither can I 라는 표현을 쓰구요 뜻은 나도 그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문 보시겠는데요 I cannot get up early 나는 일찍 못 일어나 라는 뜻입니다 이때 can not 부정문이면서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의의 표현 neither can I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can이 아니라 may 이러한 may 라는 다른 조동사가 오면 그 조동사 그대로 사용해서 can이면 can으로 may이면 may, could면 could, would면 would 이렇게 조동사는 그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So do I 긍정문이면서 일반 동사일 때 동의 표현이구요 So am I 긍정문이면서 비동사일 때 동의 표현이구요 Neither do I 부정문이면서 일반 동사일 때 동의 표현이구요 Neither am I 부정문이면서 비동사일 때 동의 표현입니다 So can I 긍정문이면서 조동사일 때 동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활용 예문 정리 대신에 확인 퀴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I like something spicy 나는 매운 거 좋아해 이때 like가 긍정문이면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동의의 표현 나도 그래 는 어떤 표현이 될까요 답은 so do I 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퀴즈인데요 She is smart 그녀는 똑똑해 이때 is가 긍정문이면서 비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의의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So am I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이번 퀴즈는 I don't like spaghetti 나는 스파게티 안 좋아해 이때 don't like가 부정문이면서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의의 표현은 Neither do I 가 되겠습니다 뜻은 나도 그래 자 이번 퀴즈는 He is not angry 그는 화나지 않았어 이때 is not이 부정문이면서 비동사이기 때문에 동의의 표현은 뭐가 될까요 Neither am I 가 되겠죠 뜻은 나도 그래 계속해서 퀴즈인데요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이때 can이 긍정문이면서 조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의의 표현은 So can I 가 되겠죠 뜻은 나도 그래 So can I I cannot get up early 나는 일찍 못 일어나 이때 can not이 부정문이면서 조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래 라는 동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될까요 Neither can I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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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